음악 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식의 방법에 관한 말씀으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런 제목으로 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잘 먹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죠. 다이어트라는 말은 잘 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이어트라는 말 잘 쓰지도 않았고 살찔 만큼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배가 좀 나온 사람을 사장님이라 이렇게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죠. 그래서 너무 잘 먹어서 탈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뱃살이 많아서 뱃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참 예전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요즘은 금식하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제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 것처럼 금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잘 활용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바르게 할 경우에 흔히 이런 것들이 좋다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을 하면 건강에 오히려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또 둘째로 자기 수련에도 좋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욕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 비로소 자기의 부패한 모습을 멈추고 새로운 정신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유익하고 또 세 번째로 습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끊지 못하는 어떤 습관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밥 굶는 것보다 급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일단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욕구는 부차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수많은 나쁜 습관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 사람들이 어떤 것에 중독돼서 있을 때 금식하면서 그런 습관을 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질에 의지하지 않는 생활태도를 키워줍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필요한 것하고 사치품은 틀립니다. 필수품하고 사치품은 다르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필수품을 넘어가서 사치품에 관심 갖다가 그 다음엔 사치품이 마치 나의 필수품인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하면 그런 삶의 속박, 생활에 있는 수많은 물질 그 사실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더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밥 투정하는 사람들 금식을 하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먹기 싫던 것도 막 맛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보면 감사의 영을 새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금식의 정반대의 모습을 살았던 그 시대의 종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의 28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금식은 고사하고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도 독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그리고 포도주에 빠져 있고 독주 마시고 비틀거리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금식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읽어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단순히 굶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7절부터 계속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빗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식할 때 해야 될 일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렇게 살면요 내가 몸이 회복될 때도 치유가 급속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굶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들을 하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빠르게 확실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없앨 것을 없애고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 보면 내 마음속에서 동정심이 있어야 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어두움 같은 이 세상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좋은 날로 바뀔 것이다. 11절에 여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가면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함이 있다. 그리고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족함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내게서 날짜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면 내 자녀에게도 축복이 함께하고 나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저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필요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둠 같은 상황이 빛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금식을 온전히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통 성경에 보면 금식을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금식이 있다고 우리 성사학자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보통 금식은요. 성경에 보면 이제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각자 사정에 맞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하여간 보면 의무적인 금식이 있었는데 딱 하루였습니다. 속죄일. 래유기 16장 31절에 나오는데 속죄하는 날, 그날 하루만 금식을 해야 돼요. 이게 의무적이고 전국적인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세 가지 중요한 금식이 있는데 첫째가 속죄의 금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백성들 모이라 그러고 그들이 이방신 아스다로스를 따랐는데 미스바로 모이고 금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에미야서에는 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 모여서 금식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게 다 속죄의 의미에서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금식의 예가 게시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게시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게시를 받기 위한 금식으로 대표적인 게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님의 40일의 금식기도가 나오죠. 모세 같은 경우 신의 산에서 40주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개명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시험이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이런 게시를 위한 금식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은 명령을 게시받아서 이행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장로를 임명할 때 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게 됐을 때 그 교우들을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돌볼 장로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되어졌던 경우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금식기도의 모습은 호소를 위한 금식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호소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의 예와 다니엘의 예와 다윗의 예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가 헤르시아의 왕 아수에로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비가 수산에 있는 도성 그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럽니다. 이건 그야말로 절대적인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와 신여들도 함께 그렇게 금식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그가 금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의 황무암, 자기 나라가 황무여졌는데 70년 만에 이게 마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러죠.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그가 깨달음을 얻고 자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금식하며 대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9장 19절에 유명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침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여 삼청 잘하죠.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침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본따서 주여 삼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실은 호소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식을 합니다. 정말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끝내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난 거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호소를 위한 금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게시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호소를 위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게 복합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금식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고, 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금식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식에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로 금식은요.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데모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봐주십시오. 두 번째로 금식은 회개의 경우에 내가 지금 하는 회개가 사실입니다. 이거를 입증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주님 제가 진짜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보이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금식이 호소인 경우에는 대속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이 어떤 경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속적인 경향, 이걸 통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의 경우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금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금식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의 위험이 뭐냐면 내가 남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다. 이거를 보이고 싶어하는 게 위험입니다. 금식할 때의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외식하는 자는 배우 같다는 겁니다. 연기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슬픔이 있으면 슬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슬퍼 보이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지도 않으면서 웃는 척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장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식을 하면서, 그럼 그때 금식했던 데는 또 그만한 역사적 이유가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그냥 조용하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땅에다 질질 끌면서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일부러 보이는 거죠. 내가 오늘 굶어가지고 힘들다. 이걸 보이느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창백하다는 걸 보이려고 일부러 흉츠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백해 보이도록, 일부러 자기가 슬픈 것처럼, 굶어가지고 창백한 것처럼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일부러 가서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그리고 가식의 고의적인 행위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후반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그들을 사실상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금식을 하긴 했는데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큰 상급이 있는데 그들은 그 상급을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상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아, 저분 금식하는구나. 또 하시는구나. 어이구 대단하네. 그냥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식을 위한 금식, 내가 남보다 더 경건하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거칠애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그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럽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어떤 분이 있는데 매주 하루 금식한대요. 그러더니 이틀 금식한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분이 훌륭하대요. 참 훌륭한 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아, 저분은 훌륭한 분이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는 거죠. 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을 명령하신 적은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금식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날이 있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금식을 할 날이 있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일부러 머리를 안 감고 이렇게 머리도 엉망으로 하고 얼굴도 창백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깔끔하게 보이고 얼굴도 씻고 깨끗한 얼굴로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도 그렇지만 금식이야말로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뭘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상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쉽지 않은데 왜 그 어려운 금식을 하고는 아무 보상을 못 받으려고 합니까? 금식하고 보상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도 상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상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는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은 받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선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생명력 없는 종교 행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남을 돕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력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구제와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 바라고요. 한 주를 지내면서도 이 금식의 방법을 기억하면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